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40페이지 게이트 찾아가기 게이트 잘 찾아가야 돼요 게이트 못 찾으면 비행기를 놓쳐서 국제미화 될 수 있어요 네,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찾아가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15번 게이트 어디예요? Where is gate 15? 이건 정말 너무 쉬운 표현이니까 입에 아예 딱 붙여놔서 뭐든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는 Where is, where is, where is, where is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정말 편해요 그러면요, 지난달에 받은 제 월급 다 어디 갔어요? 그 오빠 뱃속에 그렇구나 Where is gate 15? Where is gate 15? 저는 비교적 게이트 앞에 빨리 가서 앉아 있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그 게이트에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몽타주도 보고 견적 쭉 내본 다음에 어디 옆에 앉으면 좋을까 생각하나요? 어디 옆에 앉을지는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미리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로 정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렸을 때 우연히 같은 비행기 탔던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인사해요? 그럼요, 인사하죠 아하, 안녕하세요 어떤 비행기 타셨죠? 아 그럼 상대가 Why? 이렇게 막 가면 어떡해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고요 쫓아가면서 도를 아세요? 하고 물어봐요 Do you know 도? 아, 그렇게? Do you know 경영강?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오늘 내용은요 Where is 시리즈예요? Baggage 클레임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baggage claim area? Baggage 클레임이 뭐냐면요 네 체크인했던 짐을 찾는 곳 가방은 bag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짐, 맡기는 수화물 우리도 가방이라고도 하지만 수화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화물은 baggage 혹은 luggage 주의사항은 언제나 단수로만 써요 그래서 baggage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baggage, luggage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bags, baggage, luggage 다 같은 말 아하, bags, baggage, luggage 공항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요 짐을 맡아주거나 짐을 이동시켜줄 때 bags 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your baggage, your luggage 하기도 하죠 맞아요 Where is baggage claim area? 클레임은 뭐예요? 요구하다, 요구하는 것 다 이야기 되죠 요구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죠 백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증발을 한다기보다는요 실리지 못한 경우 그렇죠 비행기는 제 시간에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항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륙하는 그 공간을 예약해 놓은 시간이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짐을 다 못 실었는데요 그러면 야야 모르겠어 일단 출발, 일단 출발 다음 편에 실어보내 이런 경우 도착해보면 황당하게도 백이 안 와 있죠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공간은 딱 정해져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 찾는 그 컨베이어 벨트 주위에 어딘가 그래서 그 공간을 통체적으로 일컬어서 baggage claim area 그렇죠 baggage claim area area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baggage claim area Where is baggage claim area? 어디 있어요 Where is baggage claim area? 그러면요 환전소는 어디예요? Where is exchange booth? exchange booth는 어디예요? Where is exchange booth? exchange가 환전이고요 Where is exchange booth? booth는 그 booth를 말하죠 그렇죠 박스 같은 거 굉장히 커다란 박스 같은 방인데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어서 돈을 바꿔주는 것 그렇죠 exchange booth Where is exchange booth? Where is exchange booth? 그럼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Restroom은 어디예요? Where is restroom?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택시 스탠드는 어디예요? Where is the taxi stand? 택시 스탠드는 무슨 뜻이에요? 택시 스탠드는 택시를 타는 곳인데 스탠드가 주로 사용될 때는 보면 간단한 아주 가벼운 서비스를 받는 곳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는 곳 택시 스탠드 신문을 사는 곳 뉴스 스탠드 그렇게 가벼운 서비스 뭔가 가볍게 탁 이렇게 금방 탁 금방 탁 택시가 탁 와서 날 탁 태우고 가니까 택시 스탠드구나 맞아요 뭔가 스탠드 그래요 뭔가 스탠드 하지만 버스를 타는 곳은? 버스 스테이션 그렇죠 네 맞아요 택시 스테이션이 아니라 택시 스탠드 택시 스탠드 버스 스테이션 아니면 버스 스탑 맞아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면세점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와 duty free shop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duty는 뭐고 free는 뭐고 샵은 뭐예요? duty 의무 free 자유로운 없는 샵 가게 아하 면세점 아하 duty free가 네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의무로 내야 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래서 네 duty free shop 그래서 duty free shop free가 자유로운 이라는 거에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탕 없으면 sugar free MSG 없으면 MSG free Mr. Sun 없으면 Mr. Sun free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나디아 없으면 나디아 free 담배 연기가 없으면요 smoke free 그렇죠 네 자유롭게 담배 피는 곳이 아니죠? 아 그렇죠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니 담배를 피면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smoke free Where is the duty free shop? Where is the duty free shop? duty free shop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excuse me where is baggage claim area? baggage claim area? yes baggage claim area I don't know then where is exchange booth? exchange booth? yes why do you ask me? I don't know you are the only person here ask someone else I'm very busy right now where is the restroom? restroom? yes are you in hurry now? I'm very much in hurry right now? yes oh my god what can I do? oh my god use my tissue here ah stop forget it where is the taxi stand? ah taxi stand yes taxi stand mm-hmm ah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the taxi stand is where is the duty free shop?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do you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but if I don't know but what do you know where the Latinos can travel you I don't know